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왕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전문은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위 메이드를 시작을 해갖고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네이오, 위즈, 홀딩스, 크래프톤, 미투온 등등 할 거 없이 다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나왔죠 전망치가 나왔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메이드 같은 경우는 얘 왜 밀렸냐?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죠 거기다가 뭐가 있었죠? 크래프톤 크래프톤 역시도 뉴스테이트 부진 전망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얘도 같이 밀렸습니다 컴투스도 마찬가지예요 컴투스도 1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못 나온다 라고 하니까 좀 밀린 겁니다 어떻게 한날 한시에 같은 게임 관련된 종목들에 전망치가 나왔을까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 조금 아 힘들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요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많이 밀렸죠 8% 정도까지 밀렸는데 일단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자회사 오딘을 만들었던 자회사 라이온아트 스튜디오가 상장을 한다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최대 실적을 올리긴 했는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1조가 넘었고요 영업이익이 1,100억이 넘었죠 그러면서 꽤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만들었던 라이온아트 스튜디오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부분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많이 밀렸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무려 8% 가까이 밀리면서 지지 라인을 다 이탈을 해버릴 뻔한 그런 상황까지 연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이슈 이게 지금 정말로 원인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외인들 특히 뭐 금투 투신 연기금에서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고 있는데 와 투신에서 연기금에서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물량인 것 같습니까 오버행 물량이겠죠 예 급락하는 카카오 게임즈 정말 오버행 부담이 없었나 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우리가 3월 21일이죠 그때 이제 5천억 정도의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좀 2,500억 정도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그런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5천억이 아니라 2,5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됐을 때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물량이 크게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락하는 것보다는 살살살살 반등이 나왔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지수의 하락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물량이 나올 때 아 그러면 얘네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시간이 조금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수익이니까 그냥 팔자 이런 팔자세가 나왔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좀 걱정을 했던 기다렸던 또는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이 오버행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가의 원인 역시 물량 부담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2,500억 원어치의 전환산채가 발행이 됐고요 지금 당장 매도를 해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물량들이 뭐 투신, 연기금, 사무, 펀드, 금투 뭐 외국인 물량 할 거 없이 다 나왔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한 1700억 정도가 형성이 됐는데 물론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한꺼번에 다 나온 거는 아닙니다 며칠에 거쳐서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좀 대량으로 좀 나왔다라고 좀 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얘가 지금 이런 모습을 좀 그려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분위기 좋게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꽉 깎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커다란 박스권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좀 접근을 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두 달 동안 만들어놨던 이 추세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추세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서 뭐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오디인이 대만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디인이 대만에서 성공을 했던 모습을 근거로 해갖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는 뭐 P2E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 게임즈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역시도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여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식겁하고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빅4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4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10개월인데 2개월 추가해 드리고요 66% 할인해서 연 120만원에 진행을 해드립니다 방송 단기 매매 체험권도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브경제TV가 찾아간다라는 서비스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 좀 저희랑 손잡기 전에 개별적으로 매매를 했든 아니면 다른 데서 도움을 받아서 매매를 했던 간에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것들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대응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1대1로 설명을 드릴 건데 영상 촬영을 통해서 영상 브리핑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런 서비스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해드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하실 거 있으면 카톡 친구 추가하신다면 문의 남겨주시면 돼요 이번에 무료체험 6기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체험 신청하는 김에 저희한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할 것도 다 문의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